큰 우기 B의 1 시작하겠습니다 어? 어 맞았어 잘 찾았는데 퍼펙트 그리고 자 그래서 뭐해서 내는 소리? 레이크 레이크 공부 안하는 티가 파크가 난다 레이스 레이스 뭐래? 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하나, 셋, 아 하나, 넷 둘, 셋인데 안나고 그래서 R은 R A는 A 그래서 여기까지 레이 C는 중에서 C 그래서 E는 소리 안나고 합쳐서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소리 레이스 쓰는 법 R R A A C E 그래서 뭐해서 내는 소리?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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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 시합이란 뜻이죠 계속해서 소리 아이스 케이크 케이크 둘, 넷, 하나 C는 C 중에서 C A는 A 그래서 여기까지 K K는 K 다 모여서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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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 T A K K랑 글자 넣었고요 케이크 E 모여서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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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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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틀린 얘기? 어..어.. 스케이트! 스케이트! 응? 스케이트! 스케이트! 뭐라고? 스케이트! 스케이트! 이거 지난 시간에도 몰랐잖아. 어? 근데 이번 시간에 또 모르면. 어? 선생님 기회를 두 번 주는데. 스케이트! 오케이, 둘, 하나, 넷, 하나, 셋, X. S는? 스, Z. S는? 스, Z, Z, Z. 중에? K는? K는? A. 그래서 여기까지? 스케이트! T는? 그래서 합쳐서? 스케이트! 오케이, 소리! 스케이트! 쓰는 법! 네! K. K. A. T. E. S. 뭔 C는 C야? S지? R. 스케이트! 소리가 뭐라고요? 스케이트! 스케이트! 오케이! 좀 이따가 틀린 거 고치라고. 여기서 바로 고치라고 할 거야. 이 옆자리에서. 네. 잘 기억해 네가 틀렸는 거. 소리! 테이프! 테이프! 오케이! 하나, 넷, 하나. T는? T. A는? A. A. T는? 합쳐서? 테이프! 테이프! 오케이! 소리! 쓰는 법? T. L. T. E. 소리! 테이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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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에히히히히히히히히히 зов., 아이구. J. 저도ermint crékeit. 아이고, 김라이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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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Kh czy gw 그, 쥐 그, 쥐 등에 그, R은 R, A는 O 중에 A 된 이유는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 P는 합쳐서 그래 소리 그래 쓰는 법 G R, A, P, E 소리 그래 오케이, 소리 어 2 2 2 2 2 2 2 2 1 2 2 2 너, 어제도 안 해오고 오늘도 안 해오고 뭐할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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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근우? 유치원생이야? 근데, 몰랐어? 왜? 왜 몰랐는데? 에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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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이름을 혼나? 딱밤이야? 네 L은? U U A는? A 오케이 에 에 그래서 여기까지 레이 레이 K는? 합쳐서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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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 레이크 레이크 쓰는 법 L A K D 소리 레이크 레이크 소리 어떤 틀리다는 소리 내기 너 어제 몰랐던가 오늘 그대로 모르고 있지 우리 얼굴 배웠어 안 배웠어 몰라 선생님이 패드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 했지 하나, 넷, 둘, 셋, 엑스 F는 A는 여기까지 C는 그래서 FACE 소리 FACE F F A C E 모여서 Face 소리 Gate Gate G는 G A는 A 그래서 여기까지 G는 그래서 합쳐서 Gate Gate 소리 Gate 쓰는 법 G A T E 소리 Gate Gate Ruby Gate 루nen 스뉴 범 i i l 아 언 Wash asleep 드haus